시커멓게 탑 있죠 탑 밑에 저기 저 밑으로 지금 오고 있어요 아아 온다 천천히 야크가 내려오고 있잖아요 세 마리 신기하다 저 위에서 그러니까 절벽에서 그냥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어디로 오는지 길이 없는데 이렇게 쭉쭉 내려와서 아무리 봐도 길이 없는데 어떻게 내려였나 진짜 도와주셨는데 출발하기 전에 오셔가지고 와 4천 넘지 넘을 거 같아 진짜로 어? 사람도 보이네 면도 안 하셨는데 면도 안 하셨어 코 옆에 점 있고 형 눈 엄청 좋으시네요 시력이 얼마에요? 시력? 100.0 100.0 와 그런 사람 처음 봐요 형 다 보이잖아 혼자 오세요? 오른쪽 지금 장갑 벗었다 아 장갑 벗었어요? 어 끼고 있다가 야크가 많아 생각보다 네 계속 오네 일로 지금 내려오네 지금 내려오네 지금 내려오네 와 이렇게 와 사물이 내려오고 지금 되게 빨리 내려왔어 딱 눈 좋게 여기서 자고 또 출발하려고 하니까 딱 오시면 선물은 제대로 해주셨는데 저기 어 1년 만에 만나게 될 그들은 과연 어떤 물건을 가져왔을지 대망의 교환토로 발걸음을 옮기는 두 사람 야 따라가네 아 아 아 아 그러면 저분들은 저쪽 너머에 사시는 분들인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마을이 아니고 저쪽 너머에 사시는 분들이 와서 이제 서로 교환하는 것 같아요 온다 왔다 저 앞에 야크가 뭐야 베이직톤인데 어? 옷을 입은 것 같이 색깔이 다르네 쟤는 옷을 입혔나? 뭐 입힌거 아니죠 형 갈색약크 갈색약크 진짜 좀 있어 멋있다 온통 검은색인데 얼굴도 하얗고 남아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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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 차 차... 차 차... 오 차... 차이 차이 나 차이 나 차... 아 이거 시작부터 손에 안 보려는 기싸움들이 장난이 아닌데요. 물물교환에 잔뼈가 굵은 고수를 상대로 초보 병만족장. 벌써 벌써 걱정입니다. 병만족이 가져온 교환 물품은 감자를 비롯한 폭순도산 농작물과 우진 씨의 우비를 포함한 병만족의 옷가지들입니다. 아직 상대 쪽의 물품들은 확인을 못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의 병만족장은 최소한의 물품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어 폭순도 마을로 금이 환영할 수 있을까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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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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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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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수고하셨습니다.